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지금까지 고려, 조선, 근대, 일제 10분 끝내기 오늘 현대사는 인간적으로 10분에 못 끝냅니다 15분 끝내기 도전하겠습니다만 20분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떤 사건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만 현대사 그러니까 우리 해방 이후부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까지 제가 연표를 그려갈 테니 흐름만 잡고 헌법 개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헌 과정 4.19, 5.18, 6월 항쟁 아주 주요 사건만 정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표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끝까지 가서 그렇지 않아도 제 연구실에 이렇게 칠판이 넓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미리 이렇게 연표를 쭉 그려놓고 여기까지 한번 채워넣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 1945년 우리는 해방을 맞이합니다 맞죠? 인정하죠? 그래서 3년간을 우리가 미군정기라고 합니다 48년까지 미군정... 떨어지면 안 되죠? 이 미군정기에 우리는 나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모스커바 3상회의도 중요했고 좌우합작운동도 중요했고 남북협상운동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대한민국 수립과정에서 이쪽 파트만 영상을 한 20여 개 이상 남겨드렸습니다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쳐서 48년에 재연국회에서 이승만을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헌법에 입각하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당선돼서 4년 중임이니까 52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면 56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의 제안을 철폐한다는 4.4.5입 개연을 해가지고 60년까지도 대통령을 하고 있었고 6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이 3.15라는 사람이래 3.15라는 숫자가 실제로 시험 공부하는데 한국사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15 부정선거 때문에 빵하고 4.19가 터져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승만 정권 저는 이승만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 한국전쟁이 50년에 발발합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한국전쟁이 3년 전쟁이기 때문에 53년에 이렇게 끝납니다 휴전이죠 6월 25일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 물론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민들이 이승만 정권에게 바라는 가장 큰 열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 토지개혁이 있으니까 남한도 토지개혁 해달라 북한 7파 처벌 했으니까 남한도 7파 처벌 해달라 그래서 이 시기에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험 한국사생들은 공부하는 거고요 한국전쟁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중에 이제 개혁 바로 1차 개혁이 52년 부산 정치파동 이렇게 해서 이걸 발췌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승만이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되었습니다만 이때 재현 국회의원 임기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년 5월 3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을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낙선함에 따라 이제 국회에서는 이승만이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통이고 당시 국회의사당은 부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공포감 조장하는 부산 정치파동 자세히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막 총칼들이 밀면서 원래 무기명 투표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기립투표하기로 해가지고 다른 헌법 내용, 재현 헌법 내용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대통령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간선로 선출한다는 내용만 발췌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걸로 바꾸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직선제 개헌이죠 직선제가 직접 민주정치이긴 합니다만 이승만이 자신이 대통령질 한번 더 해먹으려고 했던 개헌이니까 이걸 발췌개헌, 직선제개헌, 1차개헌라고 이야기하고요 54년 총선에서는 이제 4년마다 치러질 거 아닙니까? 이승만의 자유당이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표결하려고 합니다 원래 대통령 임기는 미국처럼 4년 중임인데 이승만은 초대대통령이니까 초대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의 제안을 철폐하라 초대대통령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대 이게 바로 2차 개헌이죠 54년에 자 그런데 원래 아이고 제가 이거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닌데 203명의 국회의원이었고 3분의 2차 한 선표를 얻어야 되면 135.333이 나오는데 136표가 나와야 가결이 되는데 이야 역사가 재미있으려고 135표가 나온 겁니다 한 표 때문에 이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의 제안을 철폐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승만이 56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는 이 개헌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서울대 수학과 교수가 어떻게 0.32 반올림이 되냐 숫자적으로 수학적으로 0.5 이상이면 세운다 5입 4 2하면 죽인다 4 4 4 4 5입에서 땅땅땅 쳐가지고 3선 개헌을 통과시켜버리죠 이게 바로 4 4 5입 개헌 3선 개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대통령 해먹으려고 장기 집권하려고 헌법까지 뜯어고쳐가면서 출마하는 대선이 유명하기 때문에 56년 대선이 상당히 유명한 대선이고 이때 민주당의 선거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대선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오 지금 제가 대선 이야기까지 어떻게 다 합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승만이 당선되고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유력했던 게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인데 신익희가 갑자기 대선 일주일 전에 기차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당선된 건데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조봉암이 엄청나게 선전하게 되고 그 조봉암이 야 여기서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조봉암이 김일성의 지력을 받았던 간첩이다라고 해가지고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내면서 조봉암을 사형에 처해버리는데 소망국사에서는 진보당 사건이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는 거 이승만의 독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60년 가서 3.15 부정선거 그래서 빵하고 4.199가 일어났고 이승만은 하야합니다 허정과도 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개헌 중에는 가장 중요한 개헌이죠 우리 험정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개헌입니다 그리고 양원제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참의원 민원 선출하기도 하는 거죠 총선을 치렀는데 이제 이승만의 자유당은 날아가고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60년에서 61년까지 민주당의 총선에서 이겼고 민주당의 대통령이 윤보선이고 총리가 장면인데 그 총리가 행정권을 가져와서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제가 장면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장면 내각입니다 장면 내각 이래저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 혼란을 핑계로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죠 박정희가 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63년까지 이걸 우리가 저 앞에 미국 군정이랑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군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희가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되는 거죠 2년만 군정을 시행하고 민가인에게 정권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61년에 쿠데타 성공했고 62년 후반쯤 가서 2년만 군정을 시행하고 민가인에게 정권을 이행하겠다라고 했던 박정희가 야 군정을 조금 연장하면 안되겠니 막 이런 이야기 하다보니까 아니 니가 이승만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고민을 합니다 야 내가 민가인에게 정권을 이행한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될텐데 아하 내가 민간인이 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군복 벗어버리죠 안녕하세요 나 민간인입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민간인이 돼서 대선 후보로 나올테니까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주면 되겠네 이게 바로 다시 직선제 개헌 62년에 5차 개헌입니다 그럼 4차 개헌이 어디로 갔나요 장면 내각 때 3.15 부정축제자들 이승만 정권의 부정축제자들 3.15 관련자들을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면서까지 다시 한번 처벌하겠다 소급위법 적용해서 죄를 몰아서 처벌해버리는 4차 개헌도 있었답니다 5차 개헌이 직선제 개헌입니다 그래서 63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우리 대선 역사상 가장 작은 표 15만 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는데 5차 개헌에서 역시 직선제로 가긴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입니다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67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재선에 성공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이고 왜 잘못 쓰고 그래 71년까지 이렇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박정희가 63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65년에 참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일 수교가 성사됩니다 한일 수교 관련 당위에서도 한 30분 정도 시간 투자하겠죠 그리고 65년부터 베트남 파병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73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은 그래도 박정희가 나름 좀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67년에서는 63년보다 윤보선에게 더 큰 편차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1년까지 가는 거죠 68년에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고조됩니다 111 사태라고 해가지고요 111 사태 뭐 쓸 필요까지 있나 청와대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박정희를 죽이려고 왔다가 김신조만 살아남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푸에블루호라고 하는 미국의 첩보선이 북한에게 납치되는 경우도 있었고 울진 3척에 막 무장군비가 침투되고 그게 여러분 68년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니까 그걸 핑계로 박정희가 야 저 북한의 김일성을 막 하는 건 나 박정희 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헌법을 한 번 더 개헌할게 그게 바로 6차 개헌인데 이게 대통령이 세 번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삼성 개헌을 날치기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삼성 개헌이고 이것도 삼성 개헌이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기를 어겨가면서까지 삼성 개헌해가면서까지 권력을 연장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인 이승만과 박정희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도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들의 이 헌법 개헌에 대해서 미친 듯이 시험 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렇게 삼성 개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의 제안을 철폐한다는 헌법을 뜯어고쳐놓고 대선에 나오는 56년 대선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71년 대선에서 삼성 개헌 직후에 바로 박정희와 김대중이 뜨겁게 붙었던 대선이 역시 시험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이 대선에서 진짜 박정희가 고전합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삼성만 더하기로 했으니까 원래는 이 75년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72년에 딱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72년에 통일 파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체결되게 됩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 3대 원칙이 발표되고 남북 저조리원회가 설치되고 이거 완전히 통일 분위기 조성됩니다 박정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의 통일을 완수해내기는 어렵지 않냐 통일 때까지만 내가 대통령할게 국민들이 좀 표로 찬성표 던져줘 그래놓고 바로 7차 개헌에 착수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죠 초강력 대통령이 탄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입법권을 자각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하죠 이들을 유신정우회라고 이야기하고 국회 해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라는 건 대통령의 명령이 헌법보다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또 어디서 선출하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공산주의예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때 박정희 몇 번째로 선출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이때 우리랑 대한민국과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그래도 한 40, 50개국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 동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수교를 하지 않고 있을 때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각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이 참석을 하지 않아요 미국의 외교관이건 일본의 외교관이건 이건 전 세계가 왕따났다는 거지 딱 당시 세계나라 외교관이 침식에 참석합니다 어딜까요? 대만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 두 개 이디오피아 그리고 가봉 그래서 이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몇 년째 대통령을 선출하면 6년짜리예요 6년짜리인데 중임도 아니고 연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72년에 박정희가 7차기현 유신원법을 만들어놓고 총통제로 가려고 죽을 때까지 해먹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72년부터 6년을 끊을게요 그러면 몇 년이 됩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가 78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를 표를 나눕시다 72년 때까지 우리가 박정희 정권 그냥 이건 박정희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유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8년에 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고 79년이 되었습니다만 79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 이때 78년에 2차 서귀파동으로 경제가 엉망이었고 79년에 YH 무역에서 막 부도나는 과정에서 시민당 당사 농성 그 여공들이 농성하는 과정에서 경찰 뒤 시민당 당사까지 들어오니까 김영삼이 막 박정희를 비판하는 외신기자들 불러 모아서 막 회견을 했고 그것 때문에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되니까 바로 부마항쟁이 있었던 게 79년 아닙니까? 부마항쟁이 한창일 때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죽습니다 12.6 사태죠 그래서 이제 유신의 심장이 무너진 거죠 민주사회가 도래하나 싶었는데 서울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머리에서 반짝반짝하고 막 이상한 새끼가 등장해요 그게 12세비 신군부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80년이 됩니다 80년 서울의 봄이 있었죠 진짜 서울에서 여러분 시위 규모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봄을 좀 지워줄까 예쁘게 가게 서울의 봄이 있었고 시위를 중단시켰습니다만 갑자기 전두환 일당이 5.17 비상계엄을 확대시켜버리죠 5.17 비상계엄 확대 때문에 광주에서 빵 하고 터진 게 광주 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대통령이 79년에 박정희가 서거하고 12월 달에 최규화가 대통령이 됐으나 이렇게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그 다음 5.17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전두환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를 만들고 나서 8월 달에 지가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이때 최규화나 여기 전두환도 박정희가 유신체제에 만들어놓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랬다가 전두환이 조금 자존심이 상했나 봐 내가 유신을 끝내겠소 하고 전두환이 유신을 끝내는 8차 개헌을 우아 단행합니다 80년 10월 달에 그래서 엄미 따지면 여러분 이 80년까지가 유신이에요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79년에 박정희가 죽으면서 유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유신시대는 80년까지고 그리고 자기가 81년 2월에 취임을 합니다 이쪽이 복잡해지네 81년 2월에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신군부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를 신군부라고 해야 됩니다 이 신군부는 앞에 박정희 군부랑 비교하기 위해서 신군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8차 개헌이 뭐냐면 대통령은 여전히 체육관에 들어가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건데 선거위원들이 선출하는 건데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는 한 2,500명 모았으면 빡빡이는요 그 2배 한 5,000명 선거인단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야 이 빡빡이 머릿수인가 봐봐 한 번만 하는데 4년 한 번만 한다 5년 한 번만 한다도 아니고 7년 동안 한 번만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4년 중임이 좋아요 아니면 7년 단임이 좋아요 4년 하고 국민들이 심판받아서 잘하면 4년 더 하고 못하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7년 한 번만 머리 쓴 거야 그리고 7년 단임제로 갑니다 81년 2월에 취임했으니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7년이면 88년 2월에 전두환의 임기는 끝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무슨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빡빡이 정권 전두환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두환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87년 갑니다 여러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넥타이 부대들 직선제 개헌 요구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로 개헌해 주려나 했는데 전두환 빡빡이가 TV에서 인상 쓰면서 본인은 하면서 4.13호 헌조치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되겠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대 젠장 지금 대한민국에 헌법을 거십시오 대한민국 헌법들은 걸레헌법 누더기 헌법입니다 권력자들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뜯어 거쳐진 헌법인데 국민들이 이제 처음으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데 직선제 개헌 안 할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빵 하고 터져버린 게 바로 6월 항쟁이죠 60항쟁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87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6월 항쟁 이후에 이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고 그래서 직선제 가야 되니까 원래 88년 2월에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면 빨리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히 9차 개헌을 발표하는데 이 9차 개헌에 입각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5년 단임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9차 개헌 5년 단임제 직선제 개헌 직선제 개헌에 성공한 거죠 6월 항쟁은 성공한 항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완전 죽서서 개져버리죠 1로 3김의 대결입니다 김영상과 김대중이 특히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의 하수인이었던 노태우가 당선이 되어버리니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갑니다 앞으로 대선은 무조건 12월에 치러지고요 대통령은 2월에 취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씩 끊어가면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93년까지 노태우 임기가 됩니다 노태우예요 노태우 정권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이 김대중을 이깁니다 그래서 98년까지 무슨 정권? 김영삼 정권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영삼 정권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이회창에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03년까지 김대중 정권입니다 김대중 정권 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다시 한번 이회창에게 승리합니다 이회창 두 번 나오네 08년까지 갑니다 이게 여러분 노무현 정권입니다 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정동영에게 승리합니다 그럼 몇 년 이하? 13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02년 대선이다 02년 12월에 대선 치르고 03년 2월에 취임하는 거예요 07년 12월에 대선 치르고 08년 2월에 취임하는 겁니다 여기 이명박 정권 그리고 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문재인에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가야 됩니까? 18년까지 가야 되고 17년 대선에서 누군가 승리하면 몇 년까지 가야 됩니까? 계산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2023년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17년에 끊어지게 되니까 이제 후손들이 만약에 개헌이 안 되게 되면 대통령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공부하다가 기분 진짜 완전히 박근혜가 다 뒤집어 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박근혜 정권이고요 지금 현재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계속 이렇게 이쁘게 가보자 이렇게 가고 현재 문재인 정권 이렇게 자 이러면 다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망국사는 지금 어디까지 시험 출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노무현 정권까지만 시험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들 선후관계 한번 제가 보너스로 좀 잡아드려 볼까요? 1대 2대 대통령 한번 보십시다 여기 1대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2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3대 이승만이고 4대 3위로 부정선건데 치임하기 전에 4.19로 이승만이 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면 내각에서 윤보선이 바로 4대 대통령이 됩니다 박정희가 63년에 5대 67년에 6대 71년에 7대 그 다음 72년에 8대 78년에 9대 박정희가 5번 해먹습니다 그리고 11.6 이후에 최규화가 10대 전두환 빡빡이가요 5.18 이후에 11대를 해먹습니다 8차 기현하고 여기서 12대고요 그 다음 노태우 13대 김영삼 14대 김대중 15대 노무현 16대 이명박 17대 박근혜 18대 지금 문재인 19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공화국 몇 공화국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헌법 체제가 바뀌면서 공화국이 완전히 바뀝니다만 이승만을 우리가 제1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장면 내각을 제2공화국이고요 박정희를 우리가 3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신 체제 4공화국이죠 그 다음 전두환 정권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5공화국이고 이때부터 6월 항쟁으로 국차 개현되고 5년 다임제니까 실은 지금까지 다 6공화국이에요 6공화국인데 이제 김영산부터 문민정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김대중은 국민의 정부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노무현은 참여정부다 이런 표현을 썼죠 이명박은 서고기 정부고 박근혜는 최순실 정부고 이거는 우짜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디님 저는 빠질 테니까 저 앞에서부터 한번 30초 정도 시간 주시고 쫙 잡아서 영상을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